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bts 공식채널을 통해 위족 굿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이 열리는 10.12.13일에는 올림픽 주경기장 인근 현장에서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합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공연장 인근의 공식 판매숍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굿즈는 잠실몰 팝업스토어에서 별도 판매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불법 굿즈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위버스에도 지난 2일 비슷한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하이브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식 상품 판매는 공연이 열리는 잠실 주경기장이 아닌 공연장 외부 인근의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진행된다면서 불법 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고 알렸습니다. 앞서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9년 9월 방탄소년단 굿즈 관련 위조 상품을 온 오프라인 채널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에 관련자를 형사위권하고 상표권 침해물품 7600여 점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 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묘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케이팝 굿즈 관련 위조 상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 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일과 12에서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 공연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콘서트로 지난 2019년 10월 BTS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이후 약 2년 반 만에 서울대면 공연입니다. BTS는 한국에서 대면 공연을 통해 선보이지 못했던 곡을 비롯해 7 멤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곡들을 엄선해 세트리스트를 채울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팬 경험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뷰잉과 온라인 스트리밍도 진행합니다.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첫날과 마지막 날 공연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동시 진행되며 12일 공연은 라이브 뷰잉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연의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스토어도 운영됩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의 공식 상품 판매 스토어는 공연장이 아닌 잠실 롯데 월드몰에 마련됐습니다. 공식 상품 판매 스토어는 지난 5일 개장해 오는 18일까지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